운동하고 오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알던지 언니는 운동할 때 듣는 노래가 있나요? 어? 운동할 때 듣는 노래 있죠 알려드려요? 이거 들으시면 운동하고 싶을 땐데 어컨? 운동할 때 듣는 노래 이게 딱 런닝머신 타기 개 좋은 노래예요 이거랑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어떠냐면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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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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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넷 빠르게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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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내가 걸어볼게 잠시 있어봐 어? 이거야! 이게 속도야! 맞아! 왼발 오른발 딱 맞아요 딱 좋아요 좋겠다 어 개 신나는데? 월발 오른발 혹시 근데 저거 개신놔? 한이 왜 걸어 보 toxins 올라가 아 맞다니까? 왼발 오문발 왼발 맨발 개 신나 손받 왼발 맨발 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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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어나세요 후후 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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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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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언니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 하다니 알맹이 뭔가 유리? 안나뷰 알간지 너무 웃겨 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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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이거 운동하면서 들으면 나 치명적인 척 해야 해서 러닝머신 러닝이 처럼 걸어야 하는데 오른발 오른발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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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나야 오우 가자 후우 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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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가사 너무 좋아요 가사 오우 유키미 커밍 멋있어 운동하기 진짜 좋은 노래 이 노래가 짱이에요 그냥 찢었으면 자 이때는 이제 6 정도로 걸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걸어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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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으면 돼 걸어 그냥 걸어 걸어 그냥 6 정도로 자 진짜 찢어 이거 진짜 진짜 신나요 이거 자 이제 좀더 좀더 빠르 이거 신난다니까 자 이제 뛰어야돼 팔을 해야 돼 팔이나 구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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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 아니야 님들 아니야 미안해요 존나 빠르게 가야 돼 지금 7,8 아웅스들 침대에서 일어나 어 아직 아니야 다리만 다리가 안 보이잖아 아니야 다리만은 아직 할만해 중간 소음으로 신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깨로 박자를 맞춰볼게요 어깨 탈구 이사 좀 걷고 좀 더 내려요 속도를 이 시간에 알맹수 운동하게 만드는 반지 너란 당신은 패스 가사 하사 간다 띡띡띡띡띡 올려 띡띡띡띡띡띡 띡띡띡띡띡 띡띡띡띡띡띡 띡띡 존나 달려 반지 트레이러님을 면증이 넘치시네요 아 근데 개 신난다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거든 존나 달려야 돼 지금 지금 흐흐흐흐흐흐흐흫 헉흐흐흐흐흐흐흐흐흑 존나 달려 내가 애써 봐 개새끼들아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흫 춤을 춰 진짜 재밌다니까? 이걸 꼭 해줘 이땐 존버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달려야 되거든 속도 좀 내려 한 6으로 6으로 내려 이제 약간 살기를 띈 눈으로 존버하는 거예요 자 간다 간다 친형적인 척하다가 여사인 척하다가 바쁜 알간지와 알맹스들 간다 간다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이렇게 올려 간다 거치 달려 그러니까봐 그렇죠 아니 언니 벌써 손차별을 입고 아니 근데 진짜 신난다니까요 그러면 인터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의 노하우를 푼 건데 왜 웃으시죠? 진짜 진지하게 좋은데요 맨 마지막 에서멘트 때 표정 뭔지 알지 알지 아니 큐큐큐큐 언니나 묶여서 배 아파 큐큐큐큐 운동했다 인터벌 너무 짧은데요? 3부임 됐지 말 내가 예전에 이별하고 런닝머신 뛰다가 울었던 거 들려줄까? 이것도 나름 좋다? 뛰기가? 아주 슬픈 나에 취하면서 이제 한 5에서 6 정도로 걸어요 이거 근데 이별을 하고 울면서 달? 울면서 달렸어요 울면서 달렸어요 한 잔씩 한 테이블씩 정리를 하고 힘들면 한 십 분씩 쉬기도 하고 나는 예전에 이 노래만 들으면 울었어 울면서 달렸어요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눈렀어 자 띵띵띵띵띵 달려 지금 달리는 거야 네, 막상 어머, 이 옷 여보, 이 옷 어머, 나는 뒤집어 다는 내 입 내 입 내 입 내 입 내 입 지효 띵띵띵띵띵 물건가 남겨 내려야지 띵띵띵띵 걸어. 일단 걸어야 돼. 간판에 불빛이 하나 둘씩 꺼져도 사람들이 하루를 끝만 생각했을 때 틱틱틱틱틱틱 올려. 아 죄송합니다. 하나씩 또 하나씩 말하고 싶어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어릴을 불러보아도 아직 떠나올리다. 아파던 미는 빛 제낭쇄텍을 웃으며 때리던 손길 사전속을 몇 번을 들여다 언니, 너는 멋이 맞아. 밤을 누르시는 거야. 아하. also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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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called 온 것도 마케 consonant 그냥 그럴만 이게 뭔가 흔들결은 웃음 젠장 이거 해서 해봐! 개좋다니까! 럭이가 하이라이트야! 아 진짜 웃겨 어떡해? 아 이것도 있었는데 R.A. 365일 이것도 달리기 좋아요 누가 발라드는 운동할 때 들으면 안 된다 그랬나? 이거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아 러닝머신 뛰는데 역사람 이어폰에서 내 식구들이 들린다면 갑자기 띠띠띠띠띠끼린다면 박수 러닝머신 뛰는데 역사람 이어폰에서 내 식구가 들린다면 갑자기 띠띠띠띠띠띠띠린다면 박수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네요 지금 웃으시는 건가요 우시는 건가요 너무 웃기다 죄송해요 그만 웃을게요 자 이제 달려 얘들아 달리라고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예전 생각나서 너무 웃기고 눈앞이 강강해지고 노래 속 가사가 모두 내 얘기 같고 드라마 영화 속에 나오는 삼뇨사랑 애기가 모두 다 내 얘기만 같아 한 달 한 달 한 달이 될 날 네가 좋아했던 긴 머리 자르고 앞으로 헬스장에서 삑삑삑삑삑삑삑 소리 나고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 있으면 알맹스 의심 해봐야 한다 헬스장 엘맹스 찾기 엘맹스 찾기 엘맹스 찾기 멈추작. 그냥 뒤돌아 웃음짓에 되네 사랑이 그런 건가 봐 태온이 아개였나 봐 그때 눈 정말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사랑이 또다시 아픔을 줘도 나는 웃으며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일단 끝이에요. 안 웃을 겁니다. 언니 내 웃음 같은 제대로 못 웃어. 아니 아까 후원이 띡띡띡이 왔는데 존나 웃긴 거. 꿈에 나올 것 같아. 띡띡띡해 싶고. 언니 나와 웃다가 복근 생긴대. 눈물 나. 탈수장 알맹수 인사법 띡띡? 띡띡띡띡 중에 달려. 이제 모든 노래 띡띡띡 각 잡게 된다면 그건 알맹. 이렇게 운동하네. 이제 나도 즐겁지않고 있는 건가. 아 웃음을 너무 참아서 목이 아파. 얼굴이 울미라. 높은 운동할 것 같아. 안 움직이고 운동도 꿀. 띡띡띡띡. 띡띡띡띡. 아 이거 너무 웃겨 이 댓글. 근데 감지 안 나게 하이라이트 끝나고 2절 들어갈 때 다시 띡띡거리면서 걸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존버 타이밍이라고. 아 물 마시다가 저 댓글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띡띡띡 우리 언니. 우는 게 아니라 땀 흐린 거야. 띡띡. 화이트 레시 꼬 들으면서. 내가 엘사다 스벌 하면서 띡띡. 어 맞아. 아 너무 웃기네. 야 그래 이거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들어봐. 나 이제 띡띡만 들어도 웃겨. 언니 띡띡. 이제 헬스장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볼륨 올리고. 띡띡띡띡 눈 마주치고. 고개 끊어. 이거 좋아요. 이거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야 됨. 모감 버전 신이 안 나. 가자. 정말 달려. 이게 정춘이다. 반응 이리 닿을. 와아. 정말 달려. 이게 정춘이다. 개새끼들아. 좋아 소록 너무 태양 가까이 나라 그 달인 모든 호가 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 그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나린야 청춘 드라마 주인공 띠띠띠띠 아 이승철 표정 뭐야 날개를 달 수 있다면 옆사람 이게 청춘이다 마른 하늘을 달려 내가 슈스티 허가빈어 피리픽스티 이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셔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나라 두 달인 모든 호가 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 그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마 이게 알간지 이게 개인공이다 그대 마음속 그대 마음속 그대 마음속 그대 마음속 그대 마음속 헬스장에서 누가 에어팟 잃어버렸어 줄 이어폰 끼고 걷다가 갑자기 빅빅빅 급발진해서 달리더니 빅빅빅 내려서 다시 걷고 있으면 그거 알간지인거지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그만 웃을게요 이제 다 웃었어요 도유 노유 띡띡띡 예스 아이 노 알간지 언니 나언니 덕분에 운동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아 힘들어 괜찮아졌어요 오늘라 승차다 아니 운동했더니 심차네요 없는 것도 운동이야 아니 근데 한 번만 해봐 진짜 개 신난다니까 진짜로 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이요? 남한산성인가? 나성에 가면 될까? 나성에 가면 평제에 뛰으세요 자격증 수정 빰빠밤 편지를 띄우세요 그녀는 남한 상성을 거쳐 사랑의 이야기 듬뿍 담은 편지 뚜루뚜루 뚜루뚜루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뚜루뚜루 악념이 푸른지 맘이 밝은지 즐거운 나두와 룰우세요 어바나 이 부분에 맞춰서 척척척 걸을 때 왠지 멋있게 지지 않나요 저는 뮤직 이슈 마일아 뚜뚜뚜뚜 낯성에 낯성에 질티우세요 어후 어후 정말 미안해요 뚜루뚜루 뚜루뚜루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뚜루뚜루 안녕 안녕 내 사랑 오른발 오른발 뚜 뚜뚜뚜루 띠 다 쓰고 사진을 찍어 어? 뭐야? 엇박을 타시네? 낯선을 까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자신과 함께 있다 하면은 와우! 가창력 무엇이야? 가창력 무엇이야? 뚜루뚜 낯선을 까면 편지를 띄우세요 뚜루뚜루 다리다리 함께 못가서 정말 미안해요 워호! 낯선을 까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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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다같이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사랑 다같이 강릉강릉당 이야 찢었다 준나 재밌어 어? 님들 흥이 오른 김에 이것도 갈까요? 우 우 빛 깔 알 간 다리다르 지 땀돈뚜라리라 난 탄 등장 강한 빛 낯비빠라반 땅비 빠라바람 빠빠바라바 딘디라라 낯 쁠 이리 이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별도 제각기 누워잠잠잠 눈물결처럼 흘러만간다 첫바다에 누워 울쇠태발 후 켜도치 않아요 첫바다에 누워 뜁 믿댁뛰리드리드 뜁뛰뜁뛰룩 뜁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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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야 이제 그만하자 알간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텐션을 좀 깔아 앉혀볼까요? F**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접니다 F**k you F**k you F**k you 속보 버큐로 텐션 낮아주는 유튜버가 있다 자자자 잡니다 F**k you